안녕하세요 찬이생각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시그라는 회사에서 나온 피시본 생선뼈 드리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특이해서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먼저 보셨던 분들은 계실 거예요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퍼니까 간단한 스페어 바츠 여기 저것도 있네요 코일도 같이 껴있습니다 코일이 문체 문체가 특이해요 투명이죠 투명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뜯어서 볼게요 짜잔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투명 경통 피시본 생선뼈 생선뼈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선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공기의 흡입을 도와주는 그러면 에어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해를 안되겠죠 역시 분해가 잘 안될 것 같은데 볼펜을 넣어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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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온 경통 아 여분의 경통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경통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빌드 리빌드 덱이라고 하나요 리빌드 덱 리빌드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시원하고 큰 사실 에어홀 조절하는 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뻥 뚫린 거 쓰시면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는 황동인가요 황동 같은데요 황동 황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어홀에 모양이 좀 특이해요 에어홀이 뭐라고 하지 갭 갭이었다고 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에어홀이 생겼습니다 이 뒤에는 아이클라우드 시그라고 적혀있네요 아이클라우드 시그 번호 적혀있네요 특이한 가장 뭐 특징적인 거는 역시 PC본 유리 경통 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성능은 어떠한지 잠시후 드리퍼로 리빌드 후 드리퍼를 한번 사용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에 드리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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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리빌드 하는 과정에서 저 주스 주스 홀이 특이하다 보니까 포기 솜을 가져 tert는데 약간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뭐 피셋이 있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긴 주스홀에 솜을 끼어 넣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요부분 26게이지를 6바퀴 감았어요 머리가 떴네요 자고 일어나서 0.34옴이 나오네요 0.34옴 맛은 어떨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은 요즘 저의 주력인 저 커피 액상을 사용을 할 거고요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스올이 주스올이 모양이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주스올의 모양이 아기트리퍼의 특성상, 그냥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ON입니다. 해볼게요. 유리, 유리라서 소리가 경쾌하네요. 연기를 가둬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화량은 드립하니까 엄청나고요. 제가 맛은 저 이 구멍, 구멍 뭐라고 하죠? 이 드립팁에 구멍이 작은 거를 좋아하는데요. 맛을 좀 더 집중해서, 능력이 느끼게 해줘서, 구멍을, 큰 거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작은 게 좋아요. 뜨거울 수 있어요. 에어홀이 큽니다. 에어홀이 크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공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요. 이럴때는, 여기를 손으로 막아야 되나? 저는 외관에, 그냥 높은 평을 보고 싶네요. 이런, 크다보니까, 혀에, 집중적으로 이 맛을,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외형, 외형적으로, 굉장히 독특하니까, 소장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구요. 생각하구요. 한 번 더 이렇게, 맛이 좀 달라지나? 에어홀이 크기 때문에, 찬 공기를, 에어홀이 크기 때문에, 에어홀이 크기 때문에, 찬 공기를, 에어홀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외형이 독특한 걸로, 점수를, 외형 점수가, 디자인 점수가 높아지고, 이게 사실 기능성의 면에서, 크게, 월등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일단은, 모양이 예쁜 점, 그 부분이, 소장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P10원, 솔직한, 후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하하하하하 체스 띵셴 스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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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승